한국국토정보공사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는 주령관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다니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때가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해놓으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도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다니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때가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티스트 내가 어린 시장 누구로 다 scriptures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너무 찾으시니 하나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단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사람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자연롭게 해 주의 말씀 믿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박수님님처럼 살아가게m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